가보자 가보자 볼디바 어우 저기 방벽이 두개네 방벽 많은건 별로 안좋아하는데 어우 상당히 막 방벽도 있고 매트릭스도 있고 너무 많아요 뭐가 바로 정면으로 도망가 지발 이게 맞아? 일단 자폭 뺐으니까 일단 이득 나쁘지 않은 교환 오케이 오리사 좋다 오리사면 내가 행복하지 강벽 하나를 없애줬네 그리고 쭉 돌아버렷 헤헷 어우 맛있당 어우 맛있당 계속 때려버려 그냥 뒤질때까지 때려 어 오케이 오케이 올사님 당신 시포트 없으면 똥일텐데요 그냥 밀고 가는겨 어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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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힐벤을 나머지 다 먹고 중요한 힐벤을 못먹었으면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걸 살려? 나는요 사랑해요 화물 뭐 한 1미터라도 더 밀었겠지 그거만 만족해 나는 난 이쪽에서 어그르를 먹어 하나 잡아 하나 잡아 오케이 좋았다 오케이 좋았다잉 뭔 너프임 이거 이유설명줘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렇게 힐을 받는다구 너가 버틸 수 있는게 아닐텐데요 힐인이지만 터버려 많이 아플텐데요 운사님 힐팩 딱 깔아주고 깔끔하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 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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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사나? 둘을 잡았어? 해버려 해버려 어 우리 디바 터졌네 이러면 우리 리그룹 한번 싹 세려야 되지 않을까? 에잉 시원하구만 시원해 시원했다 아 와 피엘인데 살려 이걸 어떻게 살렸어 그럼 나는 죽으세요 원숭이님 시발 저도 죽을게요 너를 위해서 내가 궁을 써줄게 나 메르시 빨대 있어가지고 안죽는데 오 환자 좋았다 바로 앞으로 땡겨버리기 아이고 자리안님 많이 아프셨죠 아이고 원숭이님 이길줄 알았죠 당신 피가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요 아이고 모이라님 카톡하세요 게임중에 카톡은 금물입니다 메인 아이고 메인님 마무리 당하셨죠 라인이 필린데 라인님 좋아죽는중 라인하르트 좋아죽는중 아이고 죽어버리 좋아 좋아서 사망 아 오우 격칠거 같은데 왠지 왠지 흐아 오케이 이걸 이렇게 살아버린다고 와 이걸 화물까지 밀어버려 미친놈들이다 너네는 너네는 이길 자격이 있다 벽이 그 다 가려주는건 아니랍니다 아이고 자리안님 종버크 받으면은 좀 아파요 살짝 빼주시면서 맞아도 아프지 않게 근데 저친구는 좀 아파 보이는데 원숭이 아어어어 어 나노? 나노까지는 할만할 수도 일단 그랩을 피해야되요 그쵸? 피했죠? 리로딩 힐 받으세요 힐 받으세요 바로 신나서 펴버리기 앞으로 달려가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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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예앱 오우 어우 뭐야 이거 아 너무 신난 나머지 전크렉 궁소리를 못들었네요 오우 고정해서 돗밟고 때려버리기 오우 좋았나이 36회 25%, 25,000대 요거거든요